어.. 아.. 으아.. 나도 시작해야지 뉴 케이 아니 그거 로컬 설정했어? 아니 이거 좀 실망인데 이거 아니 뭘 벌 한거야 이 게임은 이 얘네들은 원래 이래 그 전에 계약을 하겠대 어? 아 그냥 이거야? 아 이거 또 다크소리랑 똑같네? 좋아 성별 어? 야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른게 뭐야 대체 잘 먹었다는 것 뿐이야 아니 여자랑 남자랑 다른게 뭐야 똑같네 이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형편없는데 난 작년 음.. 평범해서 행복했던 너는 모든 능력이 평범하다 유일한 생존자 부루한 유년기 부루한 유년기 좋다 아니 근데 틀려 이게 부루한 유년기면 기술이 높아 왜냐면 부루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많이 했을거라고 그래서 기술이 높아 폭력적 과거 전문가 정탐가 교습기술 난 부루한 유년기 ㅋㅋㅋ 부루한 유년기 태어난 것이잖아 아니야 근데 이게 다크소리도 이런게 있었어 기억은 안나는데 있었어 아 목소리가 왜이래 난 퇴역꾸면 알았어 체격 아니 커스터마이징 할 때 이걸 좀 밝게 해주면 안돼? 캐릭터가 어두워서 안보여 아.. 맘에 안들어 캐릭터가 아니.. 맘에 안들어 아 맘에 안든다고요 이거 아 좋아 생긴거 맘에 들어 변태같아 아니.. 변태같다니 아유 진짜 좀 너 나이들면 딱 저 모습일거같아 아이고 수염이 되게 먼지처럼 생겼어 나 됐어 나 완벽해 완벽해? 아 나 완벽해 피해 유지 지구력 14 근력 9 오케이 좋아 성형과 봉인이 끝나 그럼 수염은 시작하지 아 걱정하지 말게 아 나 낯을 가 잘생긴 아 다크스포라와 비슷할것 같은데 아 짜증나는데 그러면 근데 이런 분위기 진짜 싫어하는데 어우 멋있어 어우 디벙크 멋있어 멋있어 어우 이거 뭐해 뛰는 거 왜 이래 뭐 어쩌래 같이 뛰냐 됐어 나도 완료 사냥을 완수하기 위해 원시의 피를 구워라 크으으ί 확대 안돼요? 뭐 이거 뭐고 갑자기 왜 저래 오 alguma 설마 시작하자마자 싸워본거야? 아 어우 물론 난 사냥꾼이니까 겁내릴 필요없겠지? 죽었어 아니 아니 키 얘기라 뭔지 몰라 아니 다 알려졌잖아 아니야 이거 이거랑 이거밖에 없었어 뭐 해피 이런 걸 알려줘도 될 거 아니야 심한데요 벌써부터가 어떻게 되겠네 아니야 이거 죽는 게 맞는 거야 죽는 게 맞는 거야 왜 그래 이겨줄게 못 이겨 너 그거 절대 못 이겨 도와줄게 아 컴맨 설마 그거 잡을 수 있는 건가 아 말도 안 돼 피해 유지로 사자와 거래합니다 돈 없어 아이템 없고요 무기 변경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걱정이 된다 그치 오 무기를 주잖아 내가 더 많이 때렸어 아 나는 너 뭐 받을 거야 단창 도끼 지팡이 나는 칼날 지팡이 받겠어 칼날 지팡이 칼날 지팡이 응 지팡이를 받았는데 왜 안나 아 창 아 창 너 산탄총 받았어? 고민 중이야 나는 산탄총 너보다 잘해 잘해봐 해봐 야 덤벼 아 뭐 아직도 못 잡은 거 어 어 형 나 왜 안 떴는데? 죽었어 아니 이거 그냥 L1만이 피가 없었어 나 한 대만이면 죽는 피였어 내가 보니까 지금 피 있잖아 피를 대신 뭘로 바꾸는 걸 내가 지금 한 거 같아 체력을 소모하면서 다른 거를 보충하는 그거 있잖아 그걸 한 거 같아 내가 그래서 피가 없었던 거야 오케이 알았어 일로와 뭐야 죽었어? 왜 이렇게 쉬워 오호 뭐야 너무 쉬운데? 별거 아니네 화염병 별거 아닌데 너 왜 그런 거 안줍니 아이템을 아 왜 이렇게 반짝이는 거 먹어야지 아 아아 이렇게 하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거야 이 굴을 밝히면 곧 죽겠지 돌멩이는 왜 나오는거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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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방에 죽어 야 저거 되게 세보여 야 뭐야 이거 야 분명 하늘에 던젼데 왜 와봐 와봐 맞장 떠보자 한번 쉬웁 어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불쩍불쩍 뚫어다니고 있어 야 한대 맞으니까 피 헤헤헤 너 또 죽어 야 뭐야 뭐야 내가 봐봐 깨는거 보여줄게 아 얘네네 한방이라니까 얘네네 한방이야 어디서 나오는거야? 아 아까 걔네 있어 죽었어? 살았지 아하 아 챔피언이 왜 그러냐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넌 좀 가 좀 아이씨 됐어 야 이 정도 옷은 입고 다녀야지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옷은 입고 다녀야 되는거 아니야? 나도 돈만 찾으면 돼 난 다시 간다 퇴마로 간다 나는 아 진짜 어떻게 된거야 아 아주 아아 뭐 이거 오오오오 안돼 안돼 너무 세 너무 세 오오오오 어 뭐야 이거 이거 봐라 아 이거 차례치래요 그래 이게 다 방법이에요 이게 벽을 뚱구 딜을 해갖고 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건방지게 말이야 오오오! 오오오! 나이씨 살려주세요 아 못 깨 이거 못 깨 돌멩이 같은거 주지말고 줄템이 없어서 돌멩이 같은걸 주냐 뭐야 이거 저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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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이거 어떻게 끝내냐 아 아 제일 복잡하다 안될거 안될거 아니야 물론 억지로 가면 가겠는데 여기서 만납 찍을거 같다니까 이럴리가 야 이러면 안되 이럴리로는 너무 빡쓸해 빨리 빨리 가겠다 빨리 가야 돼 늦었어 늦었어 먹을게요 좀 먹을게요 어 좀 먹을게요 환하게 하지 마세요 나 죽입니다 나 아하 아군이 당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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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